3월의 좋은 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영탁은 요즘 무척이나 바쁩니다. 영탁은 자신의 신곡이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바쁜 활동으로 불쑥불쑥 나오고 있습니다. 2시탈출 컬투쇼를 시작으로 허리케인 라디오 여성시대의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그리고 3월 11일 네이번 나우 응수시내까지 불쑥 영탁이 나타나며 자신의 신곡으로 바쁜 활동을 진행중입니다. 3월 11일에 진행한 네이번 나우 응수시내는 우주대 스타들이 출연을 예고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영탁이 출연을 하였습니다. 응수시내는 네이번 나우에서 진행하는 프로입니다. 지난 10월 10일 김응수의 진행으로 첫 방송을 시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 진행합니다. 영탁이 출연하며 폭발적인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전복 먹으러 갈래로 컴백한 트로트 황제 영탁 등장 기운이 붉은 어깨가 들썩들썩이는 신곡 전복 먹으러 갈래와 중독성과 스트레스 날리는 멜로디 대세 오브 대세 다재다능한 트로스타 영탁님이 커피 쿠폰 쏜다 등 폭발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영탁은 첫 등장부터 대단했습니다. 영탁은 첫 등장부터 대단했습니다. 영탁은 김응수 사장에게 전복죽도 사줄 수 있고 로또 번호도 불러줄 수 있다며 등장했습니다. 영탁은 번호 7개 중에서 4개가 맞았고 자신의 고향 안동에서 1등과 2등이 당첨됐다며 김응수에게 자랑했습니다. 영탁은 박수칠 때 떠라라는 말이 있듯이 이날은 로또 번호가 없었습니다. 영탁은 전복과 장어 중에서 사실은 장어가 맛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의 노래 때문에 전복을 더 좋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영탁은 팬들에게 받은 소주생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이력서를 김응수에게 전달했고 김응수는 영탁의 필체에 감동했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영탁의 이력서를 살펴보면 이름은 박영탁 1983년 5월 13일생 별명은 리듬탁 전복왕자 취미는 작곡 특기는 축구게임 요즘 나의 소확행은 작곡 뭐뭐하러 갈래는 고기 구워먹으러 갈래 놀이동산 갈래 바다 보러 갈래 가장 아끼는 내 노래는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연기 인생 철학은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영탁의 인생 철학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영탁은 연기에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하자 김응수가 요즘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영탁은 요즘에 작업하는 노래들 중에 가사의 우주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간다며 김응수의 프로젝트에 크나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영탁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다며 특히 우주에 한번 나가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에 김응수는 700억 프로젝트로 우주선을 태워보내는 프로젝트라고 말하자 영탁은 700억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재력가의 사위가 되고 싶다며 영탁만이 할 수 있는 센스를 보내주었습니다. 영탁의 센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700억 기다릴게요. 센스장의 박영탁, 영탁님 재력가 사위 좋아요. 꿈 많은 소년 영탁 등 수많은 댓글로 도배를 했습니다. 응수신에는 이날 영탁의 출연으로 많은 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탁은 자신의 실력 있는 연기도 보여주며 김응수 사장의 신임을 100% 얻었습니다. 마지막에 김응수는 영탁에게 영탁이 우주 갈 생각 없냐? 라며 묻자 영탁은 우주 갈 사람이 없게 지구에서 일을 합니까? 우주 데려가 주시면 생각 한번 해본다며 재치있는 답변으로 김응수의 면접에서 수석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탁의 재치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영탁은 이날의 방송에서 김응수의 엄지척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으로 영탁한 영탁의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방송에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탁이 응수신에 출연해 자신의 매력을 100% 발산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탁 내 밑에서 일해 올 생각 없냐? 하... 우주 갈 사람이 어떻게 지구에서 일을 합니까? 뭐? 우주 데려가 주시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오주 ừ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